안녕하세요 다나와 조대리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모니터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요 기분이 가져와서 오늘은 여러분의 기분까지도 극락에 보내버릴 소식 좀 가져왔답니다 큰 거 있으니까 끝까지 보셔야 해요 우선 첫 번째 모니터는 LG전자 울트라기어 27GP850 게이밍 모니터예요 이미 QHD IPS 게이밍 모니터 1황으로 잘 알려져 있죠? 27형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는 지금 판매 1등이에요 올해만 해도 빅스 때 4천 대 가까이 팔려나갈 만큼 매우 잘난 녀석이죠 구성품은 이렇고요 USB 업스트림 테이블을 준다는 건 USB 허브 기능이 지원된다는 거겠죠? 화면 크기는 누구에게나 딱 좋은 27인치 화면 비율은 16대 9, 해상도는 QHD 호불호 없이 그야말로 27인치 게이밍 모니터계의 표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디스플레이 밝기는 400니트로 실내에서 쓰기에 매우 밝은 편이고 베사 디스플레이 HDR 400 인증을 받은 만큼 HDR 영상, 게임플레이용으로 좋아요 패널은 평면이고요 LG전자의 최상급 라인업인 나노 IPS 패널이랍니다 화면 주사율은 기본 165Hz인데요 DP 케이블로 연결한 뒤에 오버클럭하면 180Hz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 응답 속도는 GTG 1ms로 아주 빠르고 엔비디아 G-Sync 공식 호환으로 화면 끊김도 없어요 FPS나 롤처럼 고주사율이 중요한 게임 유저분들이나 철권처럼 빠른 응답 속도가 중요한 게임 유저들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겠죠? 아... 어쩐지 오늘따라 게임이 잘 되더라 패격도 넘사벽이에요 sRGB 135%, DCI-P3 98%로 아주 정확하고 화사한 색감 표현이 가능해서 영상에 더 몰입되는 느낌인 거 있죠 제 자리 모니터도 이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그건 안 되겠죠? 두 번째 모니터는 LG전자 울트라 HD 32UP830이에요 좋은 화질과 우수한 편의성 덕분에 일상용 그리고 업무나 작업용 모니터로 각각 받는 제품이라는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USB-C 케이블을 주는 거 보니 이 녀석 PD 충전까지 되는 모니터군요 전체적인 느낌은 화이트, 실버 조합으로 초 깔끔한 그 자체예요 연결 포트들이 모니터 아래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거 보니 딱 봐도 작업용 모니터죠? 아... 인정을 해! 아네! 화면 크기는 시원한 32인치 화면 비율은 16대 9 해상도는 4K UHD 10비트를 지원합니다 이 모니터는 요즘 새롭게 대세로 뜨고 있는 32인치 4K 모니터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다나와에서는 이미 4K 모니터 중에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이에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360니트로 실내에서 밝은 조명을 켜도 잘 보이고요 패널은 평면이고 IPS예요 근데 아까처럼 나노 IPS는 아니고요 화면 주사율은 60Hz 응답 속도는 GTG 5ms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다 보니 고주사율을 구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수한 화질과 큰 화면 덕분에 비경쟁형 게임이나 영상 감상을 몰입감 높게 할 수 있었어요 색역도 좋은 편이에요 DCI-P3 90%로 영상의 원본 색감에 가깝게 구현해줘서 영상이나 사진 편집 같은 작업용 모니터로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모니터라 캘리를 해줄 수 있는 기기만 있다면 항상 일관된 색상을 감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가? 오늘따라 작업 퀄리티가 좋아진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 모니터의 장점 한 가지 더 작업의 특화 모니터라 그런지 필트, 피벗, 높낮이 조절까지 다 되는 스탠드를 제공해줘요 연결 포트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USB 3.0 포트는 물론이고 USB PD 충전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도 있어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충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북 오너분들은 클램셀 모드로 이 모니터 많이 쓰시더라고요 5와트짜리 스피커도 두 개나 달려 있어서 스테레오로 빠밤! 별도의 스피커를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플스5나 엑스박스 같은 콘솔 게임기랑도 많이들 물려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색상위를 깔끔하게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깔끔갑 모니터죠 자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들어와 들어와! 제가 아까 큰 거 있다고 했죠? 9월 빅스마일데이의 큰 거! 이 두 제품과 더불어 24인치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와 32인치 4K 게이밍 모니터까지 총 4개의 LG 모니터가 모두 빅스마일데이 찐특화로 나왔어요 지금 이 다나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될 거예요 지마켓 옥션으로 가기 전에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그래야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제품이나 할인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 잊지 마세요 모두들 달려 보자고요